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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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별기업 기사가 죽었었는데 오늘부터 기별기업 기사가 나와주면 좀 재미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PC 개인소비지출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요 3.4%로 1992년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연중으로 YOY 기준으로 YOY로 시장 예상치와는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원래 예상치가 있었을 텐데 예상치가 그 정도 나왔어요 그대로? 네 그래서 높았지만 대부분 다 오늘 10년 국제수익률도 얌전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거의 요동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예상치가 예상을 좋게 했던 것도 최신이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를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조용히 개인소비지출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종목들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어쨌거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짱 간단히 보고 바로 기사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테슬라가 3.53%가 올라갔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의 1.56%가 빠지는 그런 모습 외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0.22% 소폭 하락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금융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빠진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LVS가 뭐냐면 라스베가 센즈거든요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카지노 업체인데 어제 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카지노 하면 미국의 매출이 클까요 아니면 마카우츄이 클까요 마카우츄이 훨씬 크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의 메카 아닙니까 카지노의 메카인데 거기서 이제 라스베가 센즈가 마커의 20년 전에 일단 거기 승인을 받았는데 그 라이선스를 받을 때 이게 합법적으로 받은 게 아니다 김익계에 지금 밝혀진 소식이에요 이게 뭔가 어떤 로비스트에 의해서 어떤 정부의 어떤 높은 고위 공지자하고 뭔가 짬짬이가 돼서 짬짬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래요 짬짬이 맞는 거죠 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지금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어마어마한 큰 금액 120억 달라고 소송이 붙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매출을 다 엎어버릴 정도에 누가 소송을 걸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부가 너 왜 거기서 카지노 하고 있냐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봤더니 이게 정식적으로 라스베가 센즈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이제 뭐 그쪽에 있던 아직 고위 공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 몰래 지하에서 한 것도 아니고 건물 다 지워놓고 거기서 카지노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20년 전에 1위인데 굉장히 큰 건으로 해갖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소시효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게 진짜 그게 만약에 진짜 붙는다고 하면 어쨌거나 기업에 대한 약간의 이미지의 타격이 있다 보니까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알고 보니 롯데자이언츠가 승인받은 프로야구팀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 불이 붙고 있다 보니까 유독 사실은 이제 카지노 업체가 요즘 많이 올라가거든요 경제 재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 가서 카지노 돌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카지노 가서 굳이 도박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서 즐기기도 하고 클럽에 가서 모임도 갖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라스베가 센즈만 그런 이수 때문에 주가 빠진 거 체크해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올라갔고요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만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관심이 없으시니까 유틸리티는 정말 관심이 없고요 그러나 부동산 쪽에는 리얼티 인컴 같은 또 일체 업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외에는 사실 뭐 어제는 특별히 업종별로는 특징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어제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겠죠 초당적인 어떤 그런 합의에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화당 4명인가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4명이 모여서 했는데요 5,790억 달러에 달하는 일단은 인프라 정책을 하자 어떤 이제 잠정 합의가 됐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전부 다 이걸 통해서 하원까지 통과해야지만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원래 이제 규모가 다 좀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1.2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전기차 관련 충전소 50만 개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거에 어떤 인프라 관련한 비용을 쓸 때 4천억 달러 쓰겠다는 게 과거에 있었거든요 목록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50억 달러 확 줄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체크해 안 보실 것 같지만 지금 미국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바이든이 했던 게 청정에너지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 이런 거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해갖고 지금 이제 약간의 이견들이 많아지고 있고 말이 좀 많은데요 실제 제가 봤더니 정확하게 150억 달러까지 줄어들면서 사실은 거의 다 준 거죠 4천억 달러가 계획이었는데 4천억 달러 올리고 차초가 그랬는데 야당이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150억 달러 확 줄어버렸어요 일단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게 좀 많이 주는 바람에 원래 취지의 어떤 그 인프라 정책에 약간의 좀 많이 다 깎았네요 그러면 네 약간의 좀 과거의 기존 내용들에 치게 되면 많이 훼손됐다라는 의견이 많아갖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나가는 그림은요 그 기사가 나와주면서 인프라 하면 여러분들이 개별기업도 있지만 보통 인프라 관련 ETF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페이브라든지 IGF 그다음에 NFRA IFRA GII 이게 대표적인 ETF 5개거든요 이것만 잘 보시면 투자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만 가져가시면 끝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인프라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다 합의가 거쳐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의 빵꾸난 그런 품목이 있다 보니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외에서 조금 의견들이 많이 오가지 않을까 그런데 주가는 조금이나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올랐죠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어제 겁니다 어제요 어제 오늘도 톱폭 올라가는데요 거의 뭐 강부압 정도 그런데 어제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0.31에서 0.15까지 0.5까지 아니 1.5%까지 그렇게 크지 올라가지 않는 모습 보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강세만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간의 부족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건 악재로 받아들여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이게 첫 출발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끊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의 중간 상황이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악재로 지금까지는 시작을 못했잖아요 시작이 됐다는 거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개의 ETF는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진짜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이키가 51센트를 예상했는데요 93센트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큰 기업이 거의 2배 정도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 역시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출력 역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상당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이 1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신발을 태웠지 않습니까 신장 위구로의 금액이 다시 사야 된다고 신발 태우면 다시 산 것 같아요 태우고 나서 아 왜 태웠지 내가 하면서 다시 사서 결국에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게 아니 한 킬로 더 산 것 같아요 불매운동만 했으면 집에다 그냥 몰래 숨겨놓고 다른 거 신고 나왔다가 또 다시 사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데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더 상큼하고 지금 보이겠고요 거의 2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미중간의 무협 분쟁이 있을 때 사실은 그때도 한 번 약간의 불매운동이 있었거든요 다 삽니다 다 사요 불매운동 하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그럼요 사람의 욕구나 뭐 그런 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서 신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나이키 농구화가 상당히 인기였거든요 다 신고 나와서 활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매운동이 일부 있었지만 절대 매출이 줄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잘 팔렸다는 얘기겠죠 북미 당연히 북미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북미 다음에 중국 매출이 중요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매출이 41%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온라인 회원이 지금 3억 명입니다 3억 명 진짜 엄청나게 많죠 온라인 회원 상호명이라는 얘기는 주기적으로 이분들은 이미 신발을 구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만 보고 신발 크게 다 알지 않습니까 꾸준히 구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요 저는 금요일이고 하니까 어떻게 저걸 저렇게 못 맞출 수 있죠 시장에서 아니 뭐 나이키가 어디 몰래 어디 액세서리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이버 머니를 파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운동화 얼마나 사가는지 딱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요 뭘 보고 시장에서 예상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요 틀린 것도 큰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거꾸로 만약에 나빠지는 거였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소송을 했겠죠 기업에다가 이렇게 근데 지금 좋아진 거에 넘어가는데 저도 좀 놀랬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이런 거 이 정도가 되면 대충 투자금이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다음 이번 시장이 너무 좋은 거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결과를 보고 제프리가 지금보다 목표 주가를 50% 위로 잡았어요 실장 나오고 좋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다고 하면 뭐예요 그 얘기는 저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솔직히 제가 어제 참 보면서 제가 나이키를 좋아하고 또 제가 신발도 입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이키 실장이 나오는데 제일 전에 한번 바이오 젠체를 한번 해보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했거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중국 매출 때문에 저는 폭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 매출 안 나와서 나이키가 네 못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중국 매출 이렇게 돼서 쉽게 언인 가이런스 색깔 낮추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은데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아 앞으로 또 전망자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서 바로 바로 역사상 최고치를 주가가 지켜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현재 시간에서는 약 1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이제는 나이키는 애플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뭐랄까 그냥 저만의 느낌인데요 기왕 뭐 어차피 애널리스트들도 다 틀리니까 저도 막 함부로 하면 그냥 이건 운동화가 아니라 뭔가 이제 감성을 채워주는 상품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리셀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뭐 얘기는 들었어요 사다 놓으면 유리로 대한 그런 데다 갖다 놓는 거라고 나이키 운동화 환정판에 사서 신는 거 아니라고 제가 오늘 지인을 만나서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그런 게 신발이 사실은 몇백만 원씩 하는 신발 그러잖아요 비용은 신발을 비용은 말입니다 커플십에 들어가서 비가 끝일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신발 때문에 물이 묻을까 봐 무슨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티도 봤더니 막 30만 원짜리 티 원래는 그렇게 가격이 아닌데 그게 이제 품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막 몇십만 원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단지 신발 옷이 아니고 통한의 문화가 아닌가 문화를 내가 사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일단 약간의 젊은 분들이 어떤 그런 취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절에 하면 사실은 뭐 나이키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키가 나이스가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끝에 올라간 거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많이 싣고 있으니까 일단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덱스는 또 주가가 좀 페덱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페덱스는 5.01 예상했는데 4.99 아니 4.99 예상했는데 5.01 나왔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율이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 주가 많이 올랐어요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올라간 거 같고는 도대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겠다면서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하필이면 또 2020년 내년도의 전망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지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인력 부족이 상당히 희각한 모습입니다 똑같이 배송하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배송의 기존의 인력한테는 추가 임금을 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뽑으면 또 인건비가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까지는 상당히 인력난 때문에 전망치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은 괜찮았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네 전망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려야겠지만 삼박차가 맞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닝 가이던스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 못할 거다는 뜻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배송인원들이 분류 작업을 한대요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슈예요 업무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그런데 미국은 그걸 하면 또 추가 추당을 줘야 되나 봐요 원래 배달하는 분들이 분류하면 그런데 한국은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냥 더 해라 우리나라는 배달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이라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가 하고 아니면 자기가 사람 써서 해도 되고 열심히 하면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서 회사에는 어떤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가시킨 거죠 근로자 그동안 그랬었죠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업무를 달려야 하면 달려야 하면 그 비용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상승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좀 빠질 때 패덱스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런 인력 부족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거의 해결하거든요 지금의 관건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배송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포인트인데 배송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끝나면 직접 가서 구매하겠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배송을 시작한 분들은 계속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온라인화 된 이런 부분들은 지속이 되거나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들이 23개가 전부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나 잘 견디느냐를 테스트하는 건데 다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6대 금융주 여기 나오는 것 제피모치에서 뱅커, 어미니카, 웰스파고, 시티, 모건스탠리, 골드막, 사스까지 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검은색이 뭐냐면요 배당을 늘릴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이 자수증 매입에 대한 부분인데 자수증 매입과 배당을 크게 증가하는 그런 막대가 나오고 있죠 점차 치게 되면 1420억 달러 거의 한 160조 원에 대한 달하는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계단감이 실려지면서 어제도 올랐고 현재도 지금 금융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한 번 잠깐 예들마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잠깐 빠졌는데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제가 보기에 또 조만간 이런 금융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달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개별 기업들이 정확히 발표 안 했거든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아마 6대 2 금융주 모두가 바이백과 배당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평균 배당 인상을 물어봤더니 일단 기본이 10%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은 배당도 증가할 거로 보이니까요 금융주의에 관심을 다시 한 번 갖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스푸트이나 윈도우 11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다 깔릴 겁니다 새롭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디자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아이콘이다 그다음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 출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작이 왼쪽이 아니고 가운데 있대요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운데에 스타트업 버튼이 있어갖고 제가 딱 봤더니 전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오히려 마치 뭐냐면 앱 같아 스마트폰의 앱처럼 딱 보입니다 어디가 정답인 건 없습니다 정답인 건 없습니다 정말 왼쪽으로 습관 들여놨으면 그냥 왼쪽으로 주면 되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익스플로는 없어지고요 엑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양한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윈도우 10을 까신 분은 무료로 쓸 수 있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제일 중요했어요 그게 혹시 돈을 낼까 봐 새롭게 하신 분은 돈을 내야겠지만 윈도우 10을 미리 까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윈도우 10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자동 설치하시겠지만 한동안 헷갈려 하지 않을까 익숙해진 분들은 아마 그 설정에 과거 버전으로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그렇게 해서 볼 거니까요 각자 알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은 그대로 주고 12 빨리 나오겠네요 그럼 10이요? 그렇죠 12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10 쓰시죠 10 윈도우 10 다 10 쓰니까 보시면 어차피 여러분들 그게 10 해서 하면 오면 보통 PC에 깔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팔아요 쿠팡의 인증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만 원을 팔면 대부분 다 제대로 돈 안 주고 쓰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 얼마나 말도 못했죠 거의 다 어둠의 경로 아니었습니까 지금 소폭이나 쓰고 있다 그다음에 버진결한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연방항공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국내 최초로 받아왔고요 지금 샹표를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조종사 2명과 승객 6명이 함께 탑승합니다 8명이 탑승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현재 600번이 예약이 되어 있고요 건당 20만 달러 25만 달러를 비용을 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비행을 리처드 브랜슨이 이 분이거든요 이분을 태우고 지금 7월 4일로 수창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왜 7월 4일라냐 했더니 동네 기념을 기념하는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블루 오리진이 7월 20일에 출발하니까 우린 무조건 빨라야 된다 얘기하면서 일단은 블루 오리진보다는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보다는 조금 빠르게 비행하는 걸로 날짜가 잡혀있으니까요 우주 가는 거죠? 우주 가는 겁니다 저기가 제프 베저수 타는 건가요? 버진 갤럭틱이? 아닙니다 블루 오리진 블루 오리진의 형제가 타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리처드 브랜슨이니까 영국의 괴짜 부자 아닙니까? 이분이 타고 가는 건데요 지금 두 회사를 두고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버진 갤럭틱이 상당히 어렵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폭이에요 지금 크고 아마 주가 상승이 10% 이상 올라가는 걸로 보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그래서 드디어 버진 갤럭틱의 본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이 비행이 성공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주가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진 거였거든요 일단은 좀 기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위험할까 봐 못 날라게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네 비행을 테스트하려다가 못했죠 실패하거나 못했는데 실제 지난 5월 달에 비행 테스트 성공한 다음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버진 갤럭틱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주 그런 여행에 관심이 크시잖아요 주주분들이 좋은 모습을 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제프 베저스와 같이 타면 주식 분할 언제 할 거냐고 네 그거 물어봐야죠 그거 말고는 서로 관심 있는 건 없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원하시겠죠 어떻게 이런 기업을 키웠냐 당신의 가치는 무엇이냐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만의 어떤 인생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또 그런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냈던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같이 듣는다고 제가 그걸 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비교하라면 성공을 비교해 7가지 10가지 봐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고개만 끄덕이 지는 거지 그렇게 저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주식 분은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주식 분은 언제 할 거냐 두 번째는 다오주스의 편입 언제쯤 될 것 같으냐 혹시 들은 거 없냐 어떻게 들은 거 없냐 뭐 그런 류의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도 뭔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한테 아마 소스를 주면 제가 단독으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인생 중요한 게 그런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보고서가 씨가 많았다고 했었는데 오늘 아마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모건스테린 발 보고서인데 비중학대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상 매수죠 제시하면서 프라임데이 매출로 상당히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아주 간단한 리포트였고요 목표 주가는 4,500에다가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케이스 같은 경우가 정말 최선의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5,300까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4,000도 못 짚고 있는데 4,500에다가 5,000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만 어쨌거나 지금 씌고 있는 것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치 이 기업 밸류에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000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 나왔고요 이틀간 프라임데이 매출이 110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했었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저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먼저 들어와서 쇼핑하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보통 정상에 다 끝나게 되면 프라임미원들이 보통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거거든요 연간 회비가 아마 십 몇만 원 할 겁니다 십만 원 초반 할 건데 이분들이 돈도 내고 또 물건도 많이 구입해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있는 거니까 아마존이 진짜 대단한 기업이죠 왜냐하면 돈을 보통 많은 분들이 회원에 가입 안 하고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회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현재 2억 명의 프라임미원이 있고요 프라임미원의 이탈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재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아마존 프라임미원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제가 재난번에 말씀드렸지만 MGM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아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는 물이 달라지는 기업을 두 가지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기업은 게임스탑이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 시총액 160억 달러입니다 게임스탑이 AMC는 시총액 291억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당당하게 최근에 순명수 3위가 AMC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 분들이 영화 산업에 관심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건 이제 지금의 모습이고요 오늘 장이 끝나게 되면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던 지수가 러셀 2000이었습니다 러셀 2000은 1000 1등 시총은 1000 1등부터 3000등까지 기업이 모여있는 그런 지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러셀 1000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000은 시가총 1등부터 1000등까지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AMC는 올해 2574%가 올라왔고요 게임스탑은 1026%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장 끝나고 편입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러셀 1000으로 온다고 그러면 ETF가 주식을 또 매수하겠다는 상당히 수급상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늘 편입되는 장 끝나고 편입되는 기준이 언제였냐면 5월 7일 날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5월 7일 날 52억 달러가 넘어가야지만 편입이 되거든요 러셀 1000의 최소 시가총액이 52억 달러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선이 5월 7일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 점선 있죠 녹색 점선 이 녹색 점선이 52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AMC거든요 AMC가 그날 소폭 안 됐어요 그날은 52억 달러가 안 됐고 제 기억으로 49억 달러인가 50억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쭉쭉 올라온 거예요 하루 차이로 지금 러셀 1000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자기의 권한으로 하루가 좀 늦었지만 이걸 편입시킬지 않을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그런데 이미 AMC는 좀 고민해봐야겠지만 게임스탑은 이미 완벽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러셀 1000, 2000은 무조건 지수가 시가총액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AMC만을 한번 고민해봐서 그날 못했지만 추가시킬지 안할 건지가 결정이 되면 아마 추가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일단은 게임스탑은 올라갑니다 현재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AMC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저상하다 저런 얘기 들었지만 꾸준히 오르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그 뭐죠 범죄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기한지라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공소시요 그렇죠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루 차이로 따지고 있는 건데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해줄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52억 달러가 기준이라고 그러면 지금 291억 달러가 몇 배가 커진 겁니까 가끔씩 저런 종목들이 있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일단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전에 뭐 코데스 콤바인인가 뭐 아무튼 뭐 차이 좋습니까 자꾸 오르고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디 지수에도 포함되고 지수에 포함되고 또 오르고 그래서 일단 지금 AMC까지 거의 된다고 보이는데 끝나고 나서 기사를 봐야 되니까 이건 제가 월요일날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체크해보시기로 하시죠 그런데 AMC가 당당 3위에 올라와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순배수 종목에 아까 제가 말한 건 농담이었고요 AMC 영화 사람의 관심에서 한 게 아니고 일단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러셀 천으로 가게 되면 수급상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끝으로 제가 재미삼아서 갖고 온 기사인데요 오늘 나온 기사여서 혹시 여러분들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 이 프로님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십니까 저는 커피도 많이는 안 마십니다 커피숍에 가야 할 일 있을 때 그냥 특별하게 그럼요 그냥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는 하루 종일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하루에 한 세 잔은 꼭 마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인의 65%가 하루에 커피를 무조건 마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마시는 분들이 두세 잔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65%에서 26%를 한 잔 이상 한 잔 정도 한 잔 정도 마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44%가 두 잔 세 잔 마시고요 그다음에 16%가 네 잔 다섯 잔을 마신답니다 하루에 그다음에 적지만 5%가 여덟 잔까지 아 여덟 잔이면 진짜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시는데요 잔의 크기를 한번 또 여쭤봐야죠 칠온스 그건 통일해서 여쭤봤나 봐요 칠온스인데 칠온스가 여기 나오잖아요 칠온스 칠온스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이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미국인은 조금 더 크겠죠 그런데 이 컵은 더 큰데 한 이 정도 양 꽉 차듯이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마신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많이 마시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한국과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한국은 이게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커피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마시는지가 옛날 거 있고 지금 거 없다 보니까 비교를 못했는데 아마도 한국도 많이 마시지만 65%까지 마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그 정도까지 안 마실 것 같으니까요 미국분들은 상당히 많이 마신다 스타벅스가 성공한 비결이 이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조커피 운조요? 운조죠 운조가 최고의 커피 아니겠습니까 운조커피 제가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요 커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아니 제일 순한 것 같아요 음 제일 순하고 많이 마셔도 절대 부담이 없고 네 꼭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뭐 대규모로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조그만 회사라서 아니 솔직히 제가 조그만 많이 팔리면 재고가 없는 네 제가 솔직히 이런 협찬 받는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셔봤거든요 근데 제일 좋더라고요 운조커피가 제일 순해요 이 정도 하면 전화 올까요 사장님한테 주소가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학 저널에서 인가요 뭐 하루에 네 커피든 차든 음 다섯 잔 이상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니까 어 많이 마시는 사람이 한 10년 정도 더 사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커피든 차든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차 커피는 또 커피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그게 저는 그래서 커피나 차의 효과가 아니라 음 하루에 다섯 번 이상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건 음 어 굉장히 노동 조건도 좋은 곳에서 아 그렇군요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군요 릴렉스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 그렇군요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음 하루에 다섯 번씩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왜 일찍 죽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 진짜 아 맞네요 맞는 얘기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네 조금 더 여유있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음 그 다음에 그걸 마실 때 뭔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긴장이 풀리고 네 편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오래 산답니다 건강하게 개인 수영장에서요 네 개인 수영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튼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오래 산답니다 그 미국에 미국에 심볼이 풀입니다 풀 네 심볼이 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영어로 풀인데 이게 수영장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풀커퍼레이션 기업인데 마침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셔서 잠깐 제가 봐드리면 이게 풀이거든요 이게 풀이에요 네 저거 뭐에요 저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풀 만드는 풀장을 만들어주는 기업이에요 풀 아 수영장 만드는 거다 네 심볼이 풀이니까 그냥 풀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겠군요 엄청 지은거에요 집에다가 말씀하셨죠 내 집에서 이제 수영하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막 조그만 마당만 있으면 다 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역사는 최고치입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다 질문이 이렇게 나오실거에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그 수영장 그 뭐 어떻게 하겠냐 내일대 돈을 뭘로 버냐면요 수영장을 지워준 것도 벌지만 수영장을 유지보수한 것도 돈을 법니다 그렇죠 네 한 번씩 해주거든요 와서 정화시켜주고 네 왜냐하면 그거 개인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와갖고 약을 풀어서 정화시킨다든지 네 바꿔준다든지 그런거 하기 때문에 또 겨울에는 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그냥 지어질 때는 처음 받고 설치 받고 그 다음부터 유지보수 받기 때문에 돈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그런 알짜 기업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풀 풀 풀 풀 풀 심볼도 외우기 쉽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사를 좀 볼 건데요 네 나이키는 아까 말씀 드렸고요 카멕스가 중고차 판매 업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네 이게 이제 카멕스가 S&P500의 편의점 정도까지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인데요 실제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잘 나왔겠죠 지금 모든 차량이 다 많이 팔리고 있고 없어도 못 팔아요 네 차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도 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5.9%에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요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버진결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지금 한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패덱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 넷플리스가 오랜만에 넷플리스가 오랜만에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레이스 스위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더 가입자가 더 증가할 것 같다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당히 의아한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이제 강한 강력한 경쟁 구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중에서 넷플리스 잘 나갈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경쟁 때문에 낮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크레이스 스위스는 더 좋게 보고 있다 넷플리스가 최고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베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랙베리 옛날에 폰회사가 아니고 지금은 약간 보안회사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바람에 주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은행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요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크레이스 스위스하고 이거는 뭐 그냥 설이에요 설 크레이스 스위스하고 UBS하고 둘이 라이벌이거든요 유럽 쪽에서 둘이 같이 합병한다는 머저 한다는 내용이 소설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루머가 있다 그래서 일단 머저에 대한 루머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잘 되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뉴스 혹시 있었습니까 테슬라요 네 있었으면 알려주십사 하는 분이 계셔서 파나소닉하고 파나소닉 파나소닉이 여기 배터리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네 지금 지분을 팔았다고 나오는데요 파나소닉이 테슬라 지분을 팔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36억 달러 정도 이런 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4조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가요? 뭐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어가는데요 파나소닉이 테슬라 지분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팔았다? 저쪽도 준 내부자인데 준 내부자입니까? 얼마나 서로 사정 잘 알겠어요 네 그렇죠 잘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NP500이 0.2%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가 0.42% 나스닥도 0.2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거는 뭐 됐고 나이키 보였습니다 나이키 와 14.67%가 올라가서요 153을 보네요 역사는 최고치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제프리는 여기에 더 얹어갖고 200까지 본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주가 올라갈 것이다 나왔으니까요 네 저는 뭐 오늘 샀어요? 저럴 때 아디다스를 사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 6%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이미 그것도 올라가죠 나이키도 좋으니 아디다스도 좋겠지라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뭐 경쟁 구도 갖고 있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아디다스는 좀 사기 불편해요 유럽 그래서 저도 시장 전체 사이즈가 크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디다스의 시장 점유율을 나이키가 먹어서 저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룰루레몬 사듯이 이제 나이키 운동화들 하루에 뭐 한집에 대여섯 갤럭씩은 있어야지 뭐 이런 거라면 또 달라진 거라서 네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깐요 어 그렇게 했고요 버진 갤럭틱 보겠습니다 한번 네 똑같이 올라가네요 나이키랑 14.3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야 진짜 빠르게 반등했네요 예전에 저점이 15달러까지 빠졌던 걸 기억하는데 네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페덱스는 네 주가 좀 빠지겠죠 4.77%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추세가 바뀐 종목이 테슬라인데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기사가 나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700달러 이상까지는 갈 거 같아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에 보호하시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이것도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바로 맵을 좀 보겠습니다 네 맵을 보겠습니다 애플 진짜 차트 멋있죠 자 여러분들 진짜 오늘 딱 보니까 어 확 밝은 녹색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나이키 하나는 넷프리스 넷프리스는 의견이 좋아진 거고 네 나이키 실적이 좋아진 건데요 와 두 개가 오늘 정말 아주 밝은 색깔을 좀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페덱스가 좀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테슬라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스푼트 애플 아마존까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거 같네요 네 그러게요 축하합니다 나이키 네 축하드립니다 나이키 축하드리고 버징 갤럭티도 상당히 마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장본부장님께 미국 주식 뭐 사야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없습니까 많이 물어보죠 일상이죠 일상 늘 물어보죠 늘 물어보죠 늘 물어보죠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엔비디아부터 다 종목을 얘기하죠 저는 그냥 지나가는 분이 물어봐도 아니면 제 조카가 물어봐도 똑같은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나간다고 가정하고 장본부장님 뭐 요즘 어떤 거 좀 사면 좋습니까 질문 중에 엔비디아 당연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빅테크 중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애플이거든요 애플 애플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금융주도 얘기하고 다 하다가 끝에 이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펜까지 얘기하고 끝내죠 그렇게 끝나면 얼추 한 몇 개 정도 일구여덟개를 말씀드려야 돼요 일구여덟개 왜냐면 본인 것도 있고 하다보면 한 열 개 이상 반드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가져가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그 포트폴리오가 짜지죠 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파이가 스파이를 제가 보여드린 스파이가 S&P500을 추정하는 ETF잖아요 네 스파이가 S&P500을 추정하는 건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역산 최고치거든요 S&P500이 들어가면 역산 최고치 끝납니다 오늘 끝나는데 역산 최고치인데 올해 얼마냐면 13.70%가 올라왔어요 거의 13%가 올라왔는데 S&P50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서 애플 가치총액 큰 기업에 더 비중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13%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해서 EQL라는 ETF 있어요 EQL EQL 딱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EQL 이게 뭐냐면 S&P500을 정확히 다 쪼개갖고 500분의 1로 투자하는 ETF가 또 있어요 100만 원어치씩 5억 원어치 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과 시가총액 균등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올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웃퍼포먼스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뭐가 아시고 있는지 아신다고 그러면 큰 종목들 많이 올랐냐 작은 종목들이 올랐냐 그렇죠 그 질문이죠 올해 이제 작은 종목이 큰 종목이 셨냐 안 셨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쭤보는 건데 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EQL이 더 많은 모습 보였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EQL이 얼마냐면 올해 거의 15.59%가 올라왔습니다 EQL은 스파이는 얼마나 올랐다고 하셨죠 아까 13%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2% 정도 그래서 올해는 시장 흐름이 대형주가 쉬고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기프트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분위기를 잘 읽으신다고 그러면 투자할 때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EQL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적정에 잘 시장 흐름을 타갖고 물론 지수 ETF인데 여러분들 재미는 없겠죠 여러분들 원하셨으면 150%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을 잘 인지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참고를 알아두세요 심볼이 EQL입니다 EQL 어쨌거나 어쨌거나 올해는 소용주의의 조금 그런 뭐랄까요 시가총회 낮은 기업들의 선전이 보이는 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라 투자자들도 나이키 많이 갖고 있습니까? 나이키가 한 30억 30이 40이 정도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키는 나이키는 제가 보기에는 각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하신 것 같아요 뭐 얘기 듣고 살 게 아니고 내가 싣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나이키 또 나이키 여러분들 나이키를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아울렛 매장 가시잖아요 특히 파주에 있는 아울렛 매장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규모가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입장 자체가 줄 서서 들어갑니다 네 나이키 매장에? 네 입장하는 자체가 줄 서야 돼요 거기도 그렇게 해요 사람 너무 많아서 개 싼 줄 서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와 대단한 나이키만 그렇던가요? 나이키만 줄 서는데요 제가 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다른 걸 줄 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요 애완동물들도 운동화를 신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애완동물들이 운동화를 신습니까? 지금은 안 신기고 있는데 우리가 인류가 한 3,400년 전만 해도 어디 운동화 신었습니까? 응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 내키 짝 신어야 되잖아요 애완동물은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금요일이니까 그냥 막 편하게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텐셜이 있다 분명히 그러면 뭐 아디다스 신기겠어요? 나이키 신기겠어요? 뭐 다른 브랜드 나올까요? 과연? 주인이 나이키면 네 나이키 신을 것 같은데요 나이키 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도 뛰어다니니까 분명히 한 짝씩 잃어버리고 오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운동화를 잘 안 신고 다닙니다 여기 나올 때는 왜냐면 이제 또 미팅 입고 하면 물론 이렇게 운동화 신는 게 편하지만 상대한테 결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신고 오다가 제가 딱 한 번 신고 나왔거든요 나이키 에어맥스를 정말 한 번 지금까지 그걸 김푸러님한테 선물받고 한 번 신었는데 그날 김푸러님 만났습니다 길에서 아 그래요? 네 김푸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이키를 네가 신고 다니는구나 신고 다니는구나 대표님 저는 항상 신고 다닙니다 앞으로 너무 좋아하셔서 한 번 더 곧 선물이 나오지 않을까 한 번도 아쉽다가 그날 다 신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김푸러님 어떻게 딱 만났죠? 그래갖고 너무 좋아하셔서 그때 운빨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선물 샀는데 그걸 신었을 때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제가 너무 편하게 신었거든요 그날 그날 이후에 아직까지 안 신고 있는데 나이키 진짜 최고의 신발인 것 같아요 한 번 신어봤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해외 주식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우리나라 주식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종목 얘기 못 하거든요 왜 못 하냐고 하면 되죠 다음날 주가 움직이고 그래서 불편해요 아 그렇죠 제가 아무리 나이키 얘기하면 엔비드 얘기해도 우리도 안 지거든요 엔비드 얘기해도 왕편은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건 뭐 시장 규모가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되게 편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할 때는 한 편이잖아요 우리가 한 편이죠 밖에 나가서 우리 따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끼리는 한 편이니까 종목 가르쳐주고 서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증권사에 가서 교육을 했거든요 네 자주 가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21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권사 여러분들 혹시 관계자분들 보시면 좀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가 해외 주식이 커지는 거에 0.0001%라 기여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제가 엔비디아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야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좌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증권사 직원분들 제가 왜냐면 아니 좀 친하게 지내야 되나 저를 너무 멀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제가 잔소리를 좀 하거든요 가면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데 네 그런 걸 떠나서 다 한 편이잖아요 저희는 한 편이잖아요 같은 입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협찬을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거죠 아니면 퇴근길 출국길은 그냥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뭐 협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라이브는 진짜 나라에서 이건 키워줘야 된다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는 얘기했어요 유튜브를 뭐하러 하냐 글로벌 글로벌 라이브로 그냥 이걸 다 붙여라 네 붙여서 동시에 딱 중계하라 해야 될까 네 끝나는 거다라고 제가 건의했거든요 근데 잘 안되겠죠 네 네 공무원 돼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미국 주식이 미치다 장우석 본문장님과 함께 6월 25일 금요일 밤 11시까지 글로벌 라이브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삼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가 Act Bruger 7 6 10 10 11 10 0